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치과의 자장가 불러줘요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I feel like our connection grows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every time I sing a lullaby to my baby I feel like our connection grows every time I sing a lullaby to my baby I feel like our connection grows every time I sing a lullaby to my baby every time I sing a lullaby to my baby I feel like our connection grows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치과의사가 말했어. The dentist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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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The dentist said That I should have my tooth pulled out. 치과의사가 나보고 춤취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치과의사가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치과의사가 말했어. The dentist said The dentist said 치과의사가 나보고 이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The dentist said that I should have my tooth pulled out. The dentist said that I should have my tooth pulled out. 치과의사가 나보고 충치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 The dentist said that I should have my decayed tooth pulled out. The dentist said 나는 자장가를 불러줘.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점점 더 정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줘 I feel like our connection grows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안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하기 쉽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어요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I highlighted the most important points on the agenda so they could be easily remembered as soon as possible